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나의 존대가 나의 영원으로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고마워 주니라 자녀는 일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으로 많이는 그의 꽃이란 주의 영이 하여 청년들은 깨어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으로 하늘은 노맛으로 주의 영입하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지 마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지 마소서 마지막 나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누워도 주니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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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아멘 아멘 아멘